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 모드에서 세 번째 거에요. 먼저 모드로 가볼게요. 자, 모드.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레디안이랑 디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레디안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각을 입력할 때 단위가 우리가 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레디안 단위 따로 있는데 기본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나간 다음에 sin 함수 가지고 해볼게요. 자, sin. 6분의 파이는 sin, 6분의 파이는 레디안으로 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6분의 파이. 자, 파이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 자, 그 다음에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쳐 볼게요. 자, 엔터. 하면 2분의 1 0.5가 나왔죠. 예, 지금 여기서 그냥 30 치면은 그 30도가 아니라 그 30 레디안이기 때문에 그 엉뚱한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30도를 입력하고 싶으면은 그 모드에서 이렇게 모드로 간 다음에 그리고 모드로 간 다음에 아이고, 그냥 모드구나. 이렇게 예, 모드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디그리를 선택해야 돼요. 자, 제가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디그리를 선택. 자, 선택한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 그 홈스크린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제가 sign 30을 입력해 볼게요. 자, sign 30. 30.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는 레디안이 아니라 30도예요.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하면 0.5가 이렇게 나왔죠. 예. 만약에 지금 레디안으로 평상시에 쓰다가 가끔만 그 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드를 바꾸는 게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여기 앵글이 있어요. 이 버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이 위에 노란색으로 앵글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1번에 동그라미 도 표시 있죠. 예, 숫자 뒤에 이걸 입력하면은 그 레디안 모드로 맞춰져 있을지라도 그 입력한 게 도로 인식이 돼요. 반대로 디그리로 모드를 맞춰놓고요. 가끔 레디안 쓰면은 여기 3번 보이시죠. 여기 세 번째 조그맣게 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숫자 뒤에 붙여주면 그 디그리 모드로 선택이 돼 있어도 그 붙어있는 그 숫자는 레디안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쓰시면은 더 편하죠. 예, 여기까지요. 여기서는 더 편하죠. 그곳을 쳐주셔서 그 부분에 구축ини를 내려가구요.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쩐가고 있어요. 그냥 지금 빛고 있는 집으로